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우리 격투기 팬들의 어떤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램페이지입니다. 얼굴만 봐도 무서운데요. 사실 영어하는 거 보면 또 나름 아주 굉장히 매력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흑인 발음을 오늘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램페이지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자 한번 두 번 들어볼 테니까요. 오늘 길지가 않습니다. 집중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들어보시면 잠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나름 또 마지막에 이제 널 파괴시킬 거다라고 하는 destroy, destroy 이런 아주 강한 어감을 가진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문장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하면요. for all the years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써놨거든요. 요정도 되는 걸 붙인 다음에 자 지금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or all the years you've been hearing about kingmo, talking about kingmo, dealing with kingmo, to get the chance to get this... 자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지 자 여기 보면 for all the years, 지금 내내, 수년간, you've been hearing, 네가 들어왔었다, about kingmo, kingmo에 관해서, talking about, 그리고 이야기를 해왔다, kingmo에 관해서, dealing with, 계속 옥신각신 다투어왔다라는 걸 갖다가 다루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ealing with kingmo,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to get this chance, 자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것도 표현을 그냥 하면요. 바로 이 매치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to get this rematch, 한번 경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보지 못했는데 다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all the years you've been hearing about kingmo, talking about kingmo, dealing with kingmo, to get the chance to get this rematch, 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사실 여기 오면요. you've, here, 여기 약간 here로 들어요. 근데 이게 병치구조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실제 이제 문법적으로 쓰는 거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요게 들리면 되겠죠. 바로 here, 너 계속 들어왔고 이야기해 오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옥신같이 다투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for all the years you've been hearing about kingmo, talking about kingmo, dealing with kingmo, to get the chance to get this rematch. for all the years you've been hearing about kingmo, talking about kingmo, dealing with kingmo, to get the chance to get this rematch. for all the years you've been hearing about kingmo, talking about kingmo, dealing with kingmo, to get the chance to get this rematch.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는거에요 니가 말한거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거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되게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knock him out and finish him knock him out and finish him knock him out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단위죠 한 방에 그냥 KO를 시키는거죠 그러면서 and finish him knock him out 한다음에요 뒤에 같은 맥락인데 finish him이라고 안하구요 finish him, finish him 저번에 우리가 했듯이 요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knock him out 요것도 이제 빨리 발음하면 knock him out knock him out and finish him 요렇게 되는거 자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knock him out and finish him to get the chance to get this rematch and like you said knock him out and finish him what does that mean to you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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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들어가는거에요 이게 man이라는거는 뭐 그냥 사람한테 친구한테 하듯이 그냥 what does that mean to you what does that mean to you 야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거죠 that means a lot to me man that 자 멋있죠 목소리가요 that means a lot to me man 요렇게 들어가는거에요 자 앞에 거랑 같이 한번 들어 볼게요 매일 잠자러 가야된다 내가 한방 때려서 땅바닥에 누워서 KO를 당한다라는건 K-mo gotta go to sleep tomorrow gotta go to sleep tomorrow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men means a lot to me man K-mo gotta go to sleep tomorrow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게 하세요 아무나 보세요 우리가 트래쉬 턱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런 말이죠 말이 너무 많아 이제 잘 때가 됐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런 말을 앞에서 들으면 정말 오짐 찔끔 나올 것 같은데 역시 멋있습니다 때다 잠잘 때가 됐다 한 방 맞고 자작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내가 굉장히 실망했다는데 나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했다 왜 그러냐면요 데타지 못했던 것 때문에 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주 멋있죠 근데 방금 전에 보시면 이 하품한 건지 턱이 상해서 이제 킹모를 한번 보세요 아 지금 입을 그냥 한 거예요 나 진짜 잠 온다고는 얘기하니까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딱 시간 맞춘 것 같습니다